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성악이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무대를 서면서 제가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태양 비친다 이 곡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도 저의 사랑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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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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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